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해외 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영화 기생충에서 전원 백수 가족의 가장 기택력을 맡은 송강호입니다. 글로벌 IT 기업의 유능한 CEO, 박 사장 역할을 맡은 이성균입니다. 박 사장의 순진하고 심플한 아내 연교역의 조여정입니다. 전원 백수 가족의 장남이자 고정 수입의 희망 기우역의 최우식입니다. 전원 백수 가족의 현실적이고 야무진 딸 기정역의 박소담입니다. 전원 백수 가족의 박력있고 다부진 엄마 충승역의 장혜진입니다. 영화 기생충은 전원 백수인 기택래 장남 기우가 고액과의 면접을 위해 박 사장 내 집에 발을 들으면서 시작된 두 가족의 만남이 걷잡을 수 없는 사건으로 번져가는 가족 희비극입니다. 해외 관객 여러분들도 꼭 극장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. 기생충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